안녕하세요. 지금부터 dashn.go 테스팅 영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o를 실행했습니다. go를 go해 보겠습니다. welcome하고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를 올리고 go를 했습니다. 로봇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안나오는 이유는 이 dashn을 전원을 안켰기 때문입니다. 전원을 오른쪽에 있는 전원을 켰습니다. 미니 dashn입니다. 다시 search again을 눌렀습니다. 로봇이 찾아졌습니다. go는 지금 dashn.blockly랑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dashn.blockly랑 blockly랑 wonder앤만 한글이 되고요. go는 지금 step three of three로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좋아라네요. 음 좋아라네요. dashn 다시 뭔가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let's go 해 보겠습니다. 출발! 오 출발이라는 말과 함께 움직입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와 상당히 빨라요. 우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빠르는데? 고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고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 줄인 다음에 아주 조용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키보드가 계속 띵띵 소리가 납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잘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를 불을 켜주는 불이 이대로 켜줄까요? 두 개만 남겨놓고 바보겠습니다. 우와 네 개 남겨진 대로 켜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 밝기와 불의 밝기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 밝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우와 사이렌이 울립니다. 아 그리고 경적이 울리고 이건 브레이크고 경적이고 말인가요? 소 소네요.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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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를 왜 했죠? 인도에서는 잘 보지만 한국에는 잘 안보는데 개입니다. 우와 엄청 좋아라 하는 모습인데 주체가 안됩니다. 매뉴얼에서는 테이블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계속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세번째 거를 우와 장난 아닌데 계속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불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불의 모양을 가운데 가슴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어 이럴때 꼬마디씨가 도와줘 약간 띄어서 네 임펄스 이 모양을 크게 작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켜지고 그 다음에 귀에 있는 불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가슴에 있는 불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깜빡깜빡 바꿔줬습니다. 코에 대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누르고 3 2 1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을까요? 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을까요? 아 그 녹음을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작정 녹음을 할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트랜스폰음 옮겨주고 있습니다. 음 옮겨지는 시간이 지금 이거는 12만 5천원짜리 패드라 느리게 걸립니다. 가득 했더니 느리게 걸립니다. 블루투스4에서 지금 이게 작동을 해서 옮겨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을까요? 와 말을 하고 있네. 엑스로 눌러서 1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을까요? 제 말보다 약간 좀 더 빠르게 이야기를 하네요. 움직이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을까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을까요? 제 말보다 더 빠르게 됐네요. 공간이 넓었다면 대시를 완전 크게 움직여 보겠는데 저와서 지금까지 고에 대한 영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